내려봐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 바로 프로듀스 타이컨입니다. 가보도록 하죠. 음. 어딜 가야 할까? 와우. 음. 하나 하고. 하나 하면. 어 뭐야 이거. 뭐야 넣으면 그냥 바로 되는데. 대수도 늘어나고. 프렌지가 뭐지? 오렌지인가? 프렌드 파워? 넣으면 그 즉시 되는 건가? 아무튼 좋아. 아. 프렌트 하면 바로 들어오면 이렇게 할 수 있네. 300원. 400원 필요하거든요? 음. 이게 뭔 게임이냐면은. 이렇게. 사과나 오렌지 이런 작물들을 이렇게 드래그하고 과일 따기 이거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 버튼 누르면은 주스가 만들어져요. 이러면은 돈이 벌리죠?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또 돈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 노가다를 하면 돼요. 생각보다 이게 되는 맛이 있어. 해줘고. 다 했다 싶으면은. 넣어줘. 하면 돼요. 이게 무한 반복하고 되고. 각이 기차 있잖아요. 그래서 랭킹판 순위표 옆에 있는 이거. 버튼 눌러서. 이렇게. 이렇게. 해주고. 나와서 바로 이거 해주고. nurse. 이렇게. 요래. 이것 때문에. 그게. 한 Liiff. 어머나. 그냥 무슨 Mass. 오케이 요정도면 될려나 팔고 보면 될 것 같아요 500원 레몬트리 750원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보면은 넣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 100원 됐다 올리자 좀 더 빨라지는 건가?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750원 될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이건 아닌가? 크레딧이 있고 설정 저작권 걸릴 것 같아 내가 그 느낌이 들어 와 한 번에 되는 게 이거 시원해서 내가 이 게임을 하는 거야 이 맛에 내가 하지 빨리 자동 수집기 샀으면 좋겠다 넣고 다시 추가해주고 750원 될 때까지 다시 한 번 계속 해 보도록 할게요 쨍그랑 돈 나오는 소리가 안 들리면은 없다는 뜻이니까 넣어주고 다시 이렇게 녹아다 계속 반복해주면 돼요 멈춰줘 멈춰줘 부족하니까 다시 넣어주고 오케이 됐다 가자 와 이번에는 포도 시작하네요 포도 냠 과일 위에 마우스를 올려서 수집 어 블루베리 어 블루베리 아니 블루베리에 포도 아 VIP 사면은 자동 수집이 되고 이거는 자동 주스톡을 와 자동을 이게 주는 건가 보네 좋겠다 야 이거 이 포도 한 개당 25개씩 주는데 하나 더 넣어 한 번에 딱 원기옥처럼 모아가지고 한 번에 둘 수 있는지 봐야겠다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어 어 음 언제 될까 0점 되려나 어 한 번에 츄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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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 팔면은 최소 천원은 벌리겠지 에이 설마 천원이 안 벌리겠 됐어 라고 말하면은 또 불안불안하니까 다시 해봅시다 아 거의 다 한 사람들인데 와 노가다 하면은 끝까지 열 수 있나보다 천원 천원 안 먹어진다 어 천원 됐다 아 넣어주고 하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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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오 혹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푸드주스 한개당 25원이야 다시..어?뭐야? 아 이걸 눌러야 뜨는구나 왜 안뜨나 했네 갑자기 이게 이거 한 번에 쫙 먹는게 이 캐가 이게 바로 이 맛을 하는거지 자 이것도 해주고 1250원 모으면 됩니다 오늘은 포토까지만 한 번 해볼까? 뭐야 왜 안들어 다시 오 도도도도도도도 어우 시원시원해 어 뭐야 된거 아니야? 혹시 모르니까 한 번에 다 채우네 어 뭐야 이거 먼저 모르고 사버려 아무튼 이렇게 해봤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으로 오세요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